컨트롤 3 스텝을만 하겠습니다. 오른발 콜렉트 모아주고 이 푸시 포워드 섹션 2 스케어로 정면 바라보시고 베이싱 투 해고 사이드 다이아몰 포인트 투게더 크로스 왼발 사이드 다이아몰 포인트 투게더 크로스 코라턴트 리프트 백 왼발 백락 리커버 3 코라턴트 라이트 4분의 3 스텝 하프턴트 라이트 버드 스텝 코라턴트 라이트 버드 섹션 3 버드 버드 히치 백 스윕 백 스윕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발 리커버 위브 스텝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섹션 4 사이드 터치 코라턴트 라이트 라이트 버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사이드 포인트 sli founded back 부ергidos JP coin together 부라고 리커버 하면서 힙스 웨이 흔발 백 žlis right and left, forward, forward, together. full count a7, a8 a1, 2, 3, 4, a5, 6, a7, a8 a1, a2, a3, a4, a5, 6, 7, a8 no tap, no restar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